짱꾼 방막 방막? 방막 존나? 돌량이라 방막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? 가질라 그쵸 사실 맞아 가질라는 또 법사가 좋아 왜냐면 법사로 가질라 때린다면 바로 공격이 가능하거든요 다음 턴에 두배로 가능하거든 그 다음 턴에 한번 더 그 다음 턴에 한번 더 사실 법사가 가질라가 제일 좋네 생각해보니까 가질라 하려면 원래 가질라가 양꽃만 쓸 수 있는 덱이거든요 법사가 제일 좋네 아 원래 하드스톤 하면 체생이 좀 더러워요 그래서 아마 벙어리 당하는 걸 수도 있어요 왜냐면 탈토는 원래 좀 약간 혼수도는 재미로 하는 거거든 게다가 저는 못하니까 좀 혼수도는 드는데 두다보면 말이 좀 심해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제재할 수 밖에 없어 이제 장기랑 바둑이랑 똑같애 옆에서 혼수도면 혼수도는 것도 또 그런데 옆에서 아유 멍청이신가 그거 이렇게 이렇게 내셔야된대 처음 보는 사람이야 열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처음 보는 사람이야 방막하는 게 좋으려나 최대한 많이 넣어 이렇게 근데 명치 싸워만 하면 내가 불리한데 친한 사람 덜 받는다고 좀 정도를 모르는 애들이 있어 야 너 주문 하나도 안 나왔냐? 미친 녀석 이거 큰일 났네 이거 무서운데 이거 하나도 안 나왔어 훌리하다 야 어떻게 할 거야 야 상남도의 싸움 간다 가자 너가 교환해 너가 새로운 카드 먹고 싶으면 네가 교환하라고 알겠어? 형도 방어로 너의 공격 이 자리를 계속 무력화시킬 수 있다 누가 먼저 터지나 보자 난 방어들도 있어 꼭 덤만 아니면 돼 야격 뭐야 이거 뭐야 저기 이거 더 세게 세게 때리려고 아니 좀 아픈데 개를 불어놨니 베보선 109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휑휑휑 휑휑휑 감사합니다 개풀 좋아요 자 부앗 하아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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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어 명치 싸움 가자 너 자리도 없다 나는 이제 어 내일 자리도 없다고 다른거 치면 지는거다 다른거 치면 지는거다 그래 상남자 가자고 속삼아만 안했는대 야격이면서 어어 이거 이러면 나 손해잖아 나 1댐씩 더 받잖아 2댐씩 치사하게 이거 아아 나 좀 지는데 아아 아 아아 나 오데미지 이거 어떡하지? 어 이거 큰일인데요? 나 뒤에 있는데요? 어? 이거 내가 한번 정리해야되나? 아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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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거북이야 하필! 아! 좀 데미지 센 거쯤 나오지! 이 자리가 나와! 이건 바꿀 필요가 없잖아! 큰일 났다! 아 그래서 명치라도 치고 죽었으면 간지났을텐데 독수리 괜찮아 괜찮아 자 지금 1 1 2 3 4 5 6 7 8 8데미지 왈로론 제발 도발 도발 하나만 제발 도발! 아 거북이 말고 도발! 도발하람만 제발 도발하람만 도발! 아! 도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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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생각해봐! 이걸 내고 명치를 3 4 6 6 나는 10 근데 6 때리고 영웅 때리고 속사 나오면 죽을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하나는 정리하고 요렇게 가면 괜찮지 그러면 3 5 치고 속사에 개풀? 왕쿠르시의 8코에요 아 9코야 8코 안돼! 잠깐만 6 8 설상 설상 아니겠지? 추적! 없나봐 예정 없네 pleas 명치가 답이다 명치야 적에게 교환하게 해주고 필요할때만 됐죠? 이 정도입니다.